이거는 공부할 때 색상! 연필! 이거 칠하는 건데 색깔 칠하는 거 플랫파스! 물에 잘 뜨게 6개 형광펜이었는데 다음은 절대 못 맞힙니다! 와플 먹어봤잖아 9개 맞혀요 와플을 먹자 와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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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기대를 걸 팀은 한 팀밖에 안 남았습니다 박정현! 박정현 팀은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3개는 맞힌 걸로 하고 시작하잖아 괜찮아? 유민아? 하나 맞히면 이제 4개가 되는구나 자 잘할 수 있어 자 해보세요 갑니다 시작! 어 우리 저기 희철인의 삼십년 가서 먹는 거 치킨? 아니 희철인의 삼 천희철 쌀국수 베츠남! 베츠남! 아니 그거만 넣었다가 빼서 이렇게 그거 월남쌈? 그래! 자 가자 가자 이게 긴장될 때 하나씩 먹는 거 어? 홈코너! 홈코너! 그걸로 시작해 청! 긴장할 때 먹는 거야 청심환! 그래! 빨리 빨리! 야 형! 어! I dropped this 어! It's very fast 배? I mean 스포츠카? 오케이! 잘한다! 그냥 잘한다! 이게!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가 뭐지? 캐럿송! 아니! 징글벨! 어! 그걸로 시작하는데 되게 막 컴플렉스 비슷한 거야 오케이 징키스! 아! 징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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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나문데 대나물로 이렇게 생겨갖고 여름에 이렇게 덮고 자 여기 끼고 자 첫 글자 한번 설명해봐 대나무를 뭐라 그래? 한문으로 한문으로? 아! 못 써서 개줘 죽 어 그래 그걸 잘한 거야 죽 아니 옆에 있는 엄마를 내가 주포인! 그렇지! 잘한다! 잘한다! 이건 아니야! 잘한다! 프랑스의 위인이라면 혁명 일으키고 유관순이야 거의 프랑스의 유관순 프랑스의? 어 축구장에 뭐가 깔려있어? 잔디! 잔바르크! 야! 야! 여름에! 어 여름에 뭐? 이게 여름 봄! 봄 봄! 아니지! 봄 아니 가을! 뭔데? 가을이지 시작돼! 한문으로! 들어가는 이게 뭐야? 입 부피쿨 시작해! 입춘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입춘! 그래! 요즘에는 140개 여름에 막 특집 하는 거 나랑 특집! 난 특집! 야! 나랑 특집! 저기 집안에! 위에 있는 거! 우리 저 정우 기초가서 위에 있는! 룸을 뭐라고 그래? 룸? 룸? 룸 위에 위에 위에! 아! 다락 방! 아! 잠깐 야 이거 남았어요 남았어! 이거 누구야 지금! 컴플렉스를 이거 해야돼 떨쳐낸다고 끝났는데? 이게... 아 좀 쳤어? 좀 쳤어? 몇 개요? 여름의 특집 괜찮아요? 여름의 특집 이제 남양 특집인데 이거 한지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 특집에서 여름에 막 특집하는 거. 남양 특집! 자 여름에 한 특집은 뭐냐. 남양 특집은 특집을 가르쳐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틀린 거로 처리를 해서. 아홉 개가 아닌. 여덟 개 반으로 해서.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. 아니 남양 특집에서. 남양 특집에서. 여덟 개. 유리 도훈 정영 우승. 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자세히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러시아 소녀들의 한국 문화 체험기. 눈둘킹 제2탄. 전국을 강타할 최강 먹방의 향연. 외국 신동들의 신명나는 우리나라 한마당. 신성 doerat의 Caitlyn. 누군요?! 신동들의 풍 tackle. 뭐시고 나랑 karton. 그리고 앵의 정 transitionalets. danke. 아멘